지역별 기도와 보호, 세계 국가들을 위한 기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번성케 하리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고, 내 궁전 안에 번영이 있도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독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탱해 주신 자비와 사랑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옥의 모든 깽단을 혼란에 빠뜨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길이와 폭에 걸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결과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들을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운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우리나라들을 속량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의 구조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파괴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들을 구출하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을 파괴하려는 지옥의 모든 깽단으로부터 A-Z로 명련된 나라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들을 악인들이 정한 모든 파괴에 더치해서 자유롭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진보의 적들에게 복수를 서두르시고 이 나라의 시민들이 악인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구출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평화와 진보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란을 보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에 대항하여 모든 깽단이 영구히 짓밟히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사악함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끝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르는 모든 가해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 유황, 끔찍한 폭풍을 내리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영구적인 안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녀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파괴하기 위해 세워진 악마의 모든 요원들에 대항하여 죽음과 파괴의 도구들을 풀어주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악인들의 진영에서 당신의 복수를 풀어주시고 한 국가로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모든 악한 상상이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 나라들이 발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신속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 초자연적인 전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진전에 맞서 싸우는 침재와 좌절의 모든 세력을 파괴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열방의 운명에 대항하여 닫힌 모든 문을 다시 열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혜로 이 나라를 모든 지역에서 전진시키셔서 전진시키셔서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시키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발전에서 절정에 달한 위로부터 도움을 보내소서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라들에게 나라들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방어하시고 방어하시어 그 땅이 모든 형태의 불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보하기 위해 열방의 정의와 공평의 통치를 보좌해 두신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모든 악인들을 공의로 이끄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속적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열방이 모든 일에서 정의의 보좌를 선포하여 그 땅의 평화와 번영을 확립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피로 모든 형태의 불법으로부터 민족들을 구출하시고 그럼으로써 국가로서의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신다 한 가지 더 아버지 주님 우리 나라들의 이 자살 시도하는 모든 영들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그들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The world,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아크로티리, 알바니아, 알레르기아, 미국형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길라, 남극 대륙, 아 missing God, America, Argentina, Armenia, Aruba, Ashmore, Columbia, Australia, Australia, Suroma, Australia, Azerbaijan, Bahama, Bahrain, Bangladesh, Barbados, 바사스 다 인디아, 벨라루스, 벨짐, 벨리스, 베뉴, 베뮤라, 뷰탄, 볼리비아, 보수니아, 헬스고비나, 보수와나, 부웨이 아일랜드, 브라질, 브리티쉬 인디언 오션 territory, British Virgin Island, Brunei, Bulgaria, Burkina Faso, Burma, Burundi, Cambodia, Cameroon, Canada, Cape Verde, Cayman Islands,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hristmas Island, Clipperton Island, Cocos, Keeling Islands, Columbia, Comoros, Congo, Democratic Republic, Republic of the Congo, Cook Island, Coral Sea Island, Costa Rica, Co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ekilia, Djibouti, Djibouti, Dominica,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Ethiopia, Europa Island, Falkland Island, Isla, Malvinas, Maro Island, Fiji, Finland, France, French Guinea, French Polynesia,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a lands, Gabon, the Gambia, Gaza Strip, Georgia, Germany, Ghana, Gibraltar, Glorioso Island, Greece, Greenland, Grenada, Guadalupe, Guam, Guatemala, Guernsey, Guinea, Guinea, Bissa, Guyana, Haiti, Herd Island and MacDonald Island, Holy Sea, Holy Vatican City, Honduras, Hong Kong,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sland, Isle of Man, Israel, Italy, Jamaica, John Mayan, Japan, Jersey, Jordan, Huan de Nova Island, Kazakhstan, Kenya, Kiribati, North Korea, South Korea, Kuwait, Kyrgyzstan, Laos, Latvia, Lebanon, Lesotho, Liberia, Libya, Lyshinstan, Lithuania, Luxembourg, Macau, Macau, Macedoni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rshall Islands, Martinique, Mauritania, Mauritius, Mayotte, Mexico,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Moldova, Monaco, Mongolia, Mongolia, Montserrat, Morocco, Mozambique, Namibia, Nauru, Nassau Island, Nepal, Netherlands, Netherlands, Antilles, New Caledonia, New Zealand, Nicaragua, Nigeria, Nigeria, New, New Way, Norfolk Island, Northern Mariana Island, Norway, Oman, Pakistan, Palau, Panama, Papua New Guinea, Paracel Island, Paraguay, Peru, Philippine, Pitcairn Island, Piqueon, Poland, Portugal, Puerto Rico, Kuwaitar, Reunion, Romania, Russia, Rwanda, St. Helen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Pierre and Mikuelon,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ão Tomé and Prí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and Montenegro,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 Somalia, South Africa,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Spain, Spratly Islands, Sri Lanka, Sudan, Suriram, Svalbard,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 Taiwan,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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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zania, Thailand, Timor, Lest, Togo, Tokelau, Tonga, Trinidad and Tobago, Tromelan Island, Tunisia, Turkey, Turkmenistan, Turks and Caicos Island, Tuvala,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Uzbekistan, Vanatu, Venezuela, Vietnam, Virgin Island, Wake Island, Wallace and Fortuna, West Bank, Western Sahara, Yemen, Zambia and Zimbabwe, B국,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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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North Korea, 해석, 관서, 노, this is South Korea, 해석, 관서, 관동, 경기, 수도권, 관남, 관북, 동북, 호서, 호남, 영서, 영동, 영남, 기호, 북한,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양강도,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들, 이 지역들, 주님, 저희 믿는 모든 자들이 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급에서 출애급을 했을 때 그 고신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보호해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씌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다 주님 미션, 커미션이 다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시여 간절히 빌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션을 주님 미셔네리 워크를 아버지 하나님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 지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집집마다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있는 한 나라의 한 도시의 한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하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늘게 해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전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